자 성인들이 오시면 뭐 할까요 성인들이 바리세파랑 싸웁니다 소인배랑 싸웁니다 소피스트랑 싸웁니다 자 저도 돗닦 가서 보살도 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영적 갑질을 멈춰라 종교개벽 갈 거다 이게 지금 어떻게든 제가 해볼 겁니다 제가 주장해서 끝까지 가볼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 갑질이죠 한마디로 다 영적 갑질러 소인배 소피스트 바리세파 다 똑같습니다 도도 못 얻은 주제에 도 얻은 양 사람인 척 하면서 소경을 길안내하고 있는 지금 영적 리더들 다 영적 갑질러들 유마거사가 누구 뚝배기를 깼죠 아라한들 자 뚝배기 못 깰 거면 보살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소소하게 하세요 크게 크게 할 거면 판을 키워야죠 깨버립시다 불타오르시죠 그 아라한들 뚝배기 깼잖아요 유마거경이 그거 보세요 유마거사가 평화를 주러 온 분 같죠 싹 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모든 성자들이 분쟁을 일으키러 왔어요 왜 아니 이 고등 침팬지 삶에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소수의 소시오패스가 다수의 선량한 고등 침팬지들을 리드하고 있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보살이 투입됐어요 그럼 그 보살이 뭘 해야겠어요 소시오패스들 뚝배기 깼야지 뭘 해요 그거 못 할 거면 보살도를 뭐하러 닦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장 설 테니까 같이 가시죠 유마경도 그렇고 다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사상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개벽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리세파 뚝배기를 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처형당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지상천국 시대 열린다 그럼 그 시대가 뭘까요 지상천국 앞으로 오는 개벽시대 기독교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성령을 바로 받아가지고 그런 영적 갑질러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곧장 성령 받아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터져 나오는 세상 그게 지상천국이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장한 겁니다 바리세파들 뚝배기 깨고 앞으로 이 모든 낮은 자들이 성령 받아서 다 천국 가는 지상천국 시대에 열겠다 소시오패스들 갑질하는 것들 다 물리치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뭐 가진 거 없는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그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시대에 열겠다 보살도 유마고사가요 소수의 성자들 아리안들 아라안들이죠 아라안들 소수의 수행자들 주도해서 공부해서 열반에 들겠다고 공부하는 소승 아라안들 뚝배기 깨서 뭐라고요 남녀노소가 다 성부라는 시대에 열겠다 보살들은 윤에 떠나지 않는다 중생을 다 바꿔놓는 게 그게 불국토 건설이다 이게 유마경이에요 뭐가 달라요 유마경하고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결이에요 그게 종교개벽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거 해보는 재밌지 않아요? 노는이 이거 해보자니까 노는이 종교개벽 합시다 바리세파들 물리치고 매국노들 영적갑질러들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진짜 성령 충만한 세상 육바람일 충만한 세상 만들어보자 이게 개벽이죠 이게 개벽이죠 감사합니다.